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테니홀의 유스 83번째 문장입니다. Admirably repeats this long phylogenetic evolution입니다. 먼저 컴퓨터가 들려주는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dual requirement of the erect position by the human infant admirably repeats this long phylogenetic evolution.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dual, 점진적인, 단계적인, 순차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acquirement, 취득, 습득, 획득입니다. erect, 똑바로 선, 직립의 라는 의미입니다. position, 위치, 장소, 입장, 지위, 신분, 직책, 태도 여기서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infant, you are, 유아기 라는 의미입니다. admirable, 훌륭하게 안에 내용의 뜻은 존경과 승인을 불러일으키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repeat, 반복하다 발음하기가 좀 이건 쉽지가 않은데 phylogenetic 이라고 발음합니다. 대통 발생의 종속의 라는 의미입니다. evolution, 전개, 발전, 진화 라는 의미입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dual acquirement 점진적인 습득 뭐냐면 the erect position 직립된 자세의 점진적인 획득은 언제쯤이냐면 the human infinity입니다. 인간의 유아기쯤에 그 직립 상태의 점진적인 획득은 admirably 훌륭하게 repeat, 반복합니다. 뭘 반복하냐면 this long phylogenetic evolution 이런 긴 대통 발생적인 진화를 반복합니다. 원어민 음성 듣고 해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dual acquirement of the erect position by the human infant admirably repeats this long phylogenetic evolution 인간 유아기의 점진적인 직립 자세의 획득은 이 긴 대통 발생적 진화를 훌륭하게 반복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